2023년 최고 경영인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대학교 때 디저트 회사를 차렸는데 7년 만에 업계 1위로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두도입니다 나는 1위랑 결혼했어요 남자한텐 관심이 1도 없 없어요 대표님하고 정구원씨 수상하잖냐 내가 보기에 둘이 사귀는게 분명해 손 좀 주지? 하지 뭐 가뜩이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심하는데 나도 사회생활이라는게 있는데 곤란하다고 나도 곤란하잖아 글쎄 난 상관없어